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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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우리 동양길에서 위에서 만나니까 같이 그래 부처님 얼굴이 부처님 얼굴이 어디 있어요? 정면에 여기 정면에 매직아이처럼 봐야죠 여기 얼굴 전체가 여기가 정면이에요 야 돈스러워 도와줄 수가 없네 오늘 등반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죠 오늘 등반은 참여를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오늘 등반은 추위를 극복하는 훈련 동계 등반을 대비해서 동계 등반을 대비해서요? 지금 이제 봄인데 우리 무대를 넓혀야지 세계로 근데 오늘 진짜 춥다 바람이 많이 불어 이렇게 추울 거라 생각 못했는데 진짜 안 가꿨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인생 처음으로 오늘 쿠키를 구웠다는 수황이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나요? 우리 민주를 위해 오늘 얼굴이 빨간데 무슨 일이죠? 아침부터 왜 얼굴이 빨개? 솔직히 말해봐 어제 한잔 했습니다 주유하고 왔습니다 나는 어제 술 안 먹었어 이건 수황이야? 아니 이건 석주오빠야? 응 왜 이마가 이렇게 꼬매졌죠? 아 그 머리카락인데요 수황이의 인생 첫 작품이라서 그렇습니다 보여 보조개도 찍어졌네 주름이에요 구멍 3개 5개 먹방에 비해 올라온 fik 이제 말해봐 이렇게 이렇게 처음에 처음엔 이렇게 치즈 바닷바 이럴 바닷바 이럴 두 번째 박스 오 손 우경이랑 수왕이랑 진표랑 석주랑 넷이서 등반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게 춥습니다 부들부들 야 날씨는 엄청 좋다 잘했다 너무 추워요 하늘길 이형아 이거 종룡이 형한테 보낼거니까 화이팅 기사님이 보고있다 기사님한테 한마디 해 먹방시간대 인사하는거야 이거 하루쨍인가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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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타이밍 맞춰서 뺏기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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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둘인데 끝나고 같이 백몬을 하시네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면 핀집 트레이닝 할래요? 뭐라고? 너 마음이 좁아도 그래 마음을 크게 가져 발도 아프고 내려와요 너무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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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동으로 밖에 안가서 추워 너무 딜레이 많이 안해봐서 그래 오늘 의상 컨셉은 탈구인가요? 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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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워 연어 유아 아 아 아 유네 유네미 아 야, 다시 내가 이따가 멘트를 생각해볼게 촬영감독의 꿈을 꾸고 있는 걱정인형 식도를 하나만 여기다 버려 오래 살고 싶어서 뭐야, 뭐 캠 가져가는 거지? 토리스 홀로 반대해 촬영하러 갑니다 내가 갈 거거든 김우경님, 오늘 공안 어떠신지? 재밌었어요 아, 어느 부분이 재밌었나요? 이 핀체 크레이 아주 재밌었거든요 아, 맞아 그래서 센터 언니 대기 시 Bartow 설치 지민 문 열운 문 열운 문 열운 문 열운 문 열운 강아지 가르침이 없으시군요. 선생님. 나는 이렇게 팔꿈치를 되게 많이 쓰는데 그것도 괜찮아? 배웠다. 배웠다. 5.8 크랙 선등! 제법이네. 많이 컸다. 확보해. 여기 루트 이름이 뭔가요, 선생님? 5.8 크랙. 5.8 크랙. 하늘길로 하강합니다. 빌레이 쓰고요. 캠 친구의 점수를 매기고 있는 걱정인형. 과연 산타민진은 몇 점을 맞을 수 있을까요? 태진아, 회수기! 태진아! 가버렸어. 너트 회수기! 가버렸어. 어디야? 태진! 너트 회수기 올려줄 수 있어요? 자, 선등으로 캠 치면서 간 캠의 점수는 몇 점인가요? 일단 선등 점수, 제 점수는요. 선등 점수 70점. 그리고 캠 설치 점수 40점. 68점. 오, 뭐야. 그리고 태도 점수 100점. 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 65점. 그리고 예술 점수 40점. 예술이 어딨어, 지금 생존인데. 아니에요. 예술이에요. 승반은 인내 예술입니다. 예술. 아르트. 제대로 하세요, 알았어요. 예. 재미있었다. 안녕. 이제야, 로플 당겨 놓고 가. 로플 당겨 놓고 가. 다들 나를 보면서 웃었을 거예요. 여기서 혼자 시원을 하고 있었어요. 헛벗주면 일단 걸어놔서 마음은 편한데. 아니. 무슨 일을 저질리신 거예요? 전환당할 뻔했습니다. 쌍볼트 없었으면 어떻게 됐죠? 좋구나. 근데 막 두 번째 내려온 사람 톡톡바도 아니고. 오빠 천천히 와. 네. 톡톡바도 아니고 나야. 네, 그니까요. 아니, 여기 로플이 제일 밑으로 내려오길래 만났는데. 딱 떨난 줄 알았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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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오늘도 안등 질등. 안등 질등을 아십니까, 이수왕 선생님? 안등 질등. 안등 질등. 하강하고 내려왔는데. 커피도 못 마시게 하는 선배님. 야, 쪽 뒤에 좀. 아이. 내가 로프 사려고 말을 해야겠니. 수왕이가 로프 사려준다 그랬는데. 이것도 먹다 말고 남기고 로프 사리러 갔어. 먹다 던지고 갔어. 로렌 쿠키. 으이이이이이. 응. 배지를 통로핑 해? 왜 통로핑해 신구경. 나 통로핑 좋아해. 야, 넌 내려보래. 가방을 못하네. 오른쪽 길은 짬뽕, 왼쪽 길은 여정입니다. 로렌 동양길 어땠어? 응. 가슨. 재밌어? 페이스? 슬랩? 아, 폴슬랩? 안 돼. 특종 띠는 큰. 여기서 출발하는 거 잘 해. 이제는 거기로 가고싶잖아 아 그래 너 가고싶어 싫어 싫어 사공이 많죠 형도 UCC 하시는거에요? 뭐야 그러면 이거 새거야 완전 신발? 완전 새 TC프로를 신고 짬뽕을 가고있습니다 정통 경희대 정통 경희대 납부가 60년 역사 정통 방식으로 한 손으로 진민지한테 다시 외워야겠네 누구야 누구야 오늘 오면 안된거 알지 룩톱키스와 파트 다시 외워야겠어 유튜브로 외우는게 좋을거 같은데 집에서 이완이가 기다리고 있다고 소식을 들었는데 집에 빨리 가야하시나요 아 빨리 가야됩니다 이렇게 토요일이라도 등반을 하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 아내를 무척 사랑합니다 아 하하하하 아 이렇게 여기 우리를 찍다가 자 여기서 내가 연출할게 철학철학 이러면 화면 돌리면 오케이 오케이 이러면 댓글로 오픈핸드 뭐야 이거 오늘은 2021년 첫 인수봉에 와가지고 한 팀은 하늘길 했고 한 팀은 동양길을 해서 다 내려왔는데 조금 일찍 끝나가지고 여기 짬뽕이랑 여기 길 이름 뭐죠? 동양? 여정길 여자의 마음? 여정 여정길을 이제 한 피치씩 다들 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진짜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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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락!